제가 이 부분을 왜 집중을 하느냐 하면 아까 공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을 현장에서 확인을 안 해봤겠느냐. 이걸 보고 이상하다고 지적하는 것도 투표록의 기록도 다른 것도 없고 지난번 일장기 투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장기 투표지도 나는 일장기 같은 거 본 적이 없다라고 직접 투표관리관이 인터뷰를 하고 통화까지 하고 녹취 기록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다른 유튜버 부정선거가 절대 없다는 유튜버에 출연하는 이상한 사람이 자기는 실제로 통화를 하지 않았는데도 일장기 투표지를 직접 본 사람과 통화를 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왜 이걸 억지로 덮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의도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투표관리관이 일장기 투표지 같은 거는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한 녹취까지 있고 우리는 증인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다고 보는데요. 정말 이걸 확실하게 현장에서 보신 분이 정말 우리나라, 당연히 사실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협박이나 회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한다. 이걸 좀 의지를 하시고 당연히 정직하게 말씀하시겠지만 다른 회유나 협박에 휘둘리지 않을 거를 부탁드립니다. 더욱 중요한, 확실한 증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이 너무 중요한 사진이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쪽에 사진을 보면요. 위쪽에 한 20장 정도는 회로 줄이 없습니다. 보이시죠? 제일 위쪽도 안 보이잖아요. 검은색 줄이 없습니다. 보이시죠? 그 밑에는 그 검은색 줄이 지나기 때문에 옆 측면에서 봐도 보입니다. 검은색 줄이 있다는 게. 아래에 있는 한 80장 정도는 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군데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고 다른 상황에서도 오른쪽도 자세히 보면 오른쪽에 두 뭉치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작은 뭉치를 보면 아래쪽은 그 선들이 정확하게 나오고요. 위쪽은 없습니다.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섞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섞이지 않았다. 인쇄를 한 다음에 섞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인쇄 전문가 분이 이거는 인쇄에서 나오는 오류가 확실하다 얘기하셨죠? 그럼 인쇄를 된 건 맞습니다. 인쇄된 건 맞는데 투표지는요. 일련번호가 적히고요. 밑에 일련번호를 잘라냅니다. 거의 떼어낼 수 있을 만큼 잘라낸 다음에 그거를 오는 사람한테 나눠줍니다.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랜덤으로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일련번호의 문제가 또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50장이든 100장이든 단위를 빼서 그 100장은 조금 섞어서 랜덤으로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눠주는 것도 나눠주는 거고 투표에서 투표함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안에서 다 섞입니다. 그리고 개표장에서 다 섞입니다. 다 섞이게 돼 있습니다. 섞이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화면이 멈췄는데 시청자분들은 지금 제대로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소리는 잘 들리시죠? 시청자... 이상하네. 잠시만요. 제가 화면이 멈췄는데 제가 좀 흥분을 해가지고 모션을 좀 크게 취하다가 기계를 좀 건드려가지고 이상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지? 일단 진행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공 박사님은 사진 잘 나오나요? 여보세요? 아, 큰일났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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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제가 좀 화가 좀 나가지고 흥분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좀 옆에 기계를 쳐가지고 약간 오작동이 됐는데요. 잠깐 금방 복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ppt가 지금 나가가지고... 굉장히 예리한 그런 관찰이네요. 100장 가운데 20장은 줄이 없고, 청면 줄이 없고, 80장은 줄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인쇄 이후에 당일 투표가 전혀 섞이지 않은 것이다. 하하하하... 섞이지 않은 당일 투표제 출연. 그의 배춘잎 사전 투표지에 필적할 정도의 정근에. 그러니까 찍어가지고 바로 집어넣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정근에. 그래서 청면 선이 굉장히 중요한. 저도 그걸 놓쳤는데, 오늘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네요. 당일 투표지에 검정색 선이 중앙을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당일 투표지에 검정색 잉크나 토너가 묻은 것도 중요한데, 청면에 바로 줄이 쳐진 것. 위에 20장 정도는 줄이 없고, 80장 정도는 청면에. 검정색 잉크나 토너에 줄이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당일 투표지가 섞이지 않았다. 섞이지 않은 투표지가 있을 수 있냐. 그게 바로 부정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박사님도의 중요성을 지금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인쇄소에서 그냥 당일 투표를 찍은 다음에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전혀 그거 없이. 그게 밝혀진 거죠. 이제 지금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코브라 백장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인쇄업에 정통하신데, 이런 것은 인쇄소에서 나오기가 매우 힘들고, 또 재단을 할 때 재단사가 또 인쇄 상태를 보며 재단합니다. 이런 인쇄물은, 검정색 라인이 치진 이런 인쇄물들은 재단사들이 인쇄소에 이런 인쇄물에 대해 전화까지 하며 재단합니다. 우리나라 인쇄 과정이 대단히 꼼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네, 이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하다가, 흥분하다가 쳐가지고. 지금 이게 이 투표지 묶음들은 인쇄소에서 나온 게, 선관위의 주장대로라면 인쇄소에서 나온 게 아니고 투표와 개표 과정을 다 거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동의다, 같은 투표소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투표함에서 섞이고, 개표할 때 개표장에서 개한부라고 합니다. 개한부에서 투표함에서 나온 동의들을 막 간추립니다. 간추릴 때 다 섞여버린다는 겁니다. 섞이면 이렇게 인쇄가 불량이 났던 것도 섞여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선관위의 말을 10분 이해하더라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게 섞여야 되는 건데, 이게 그러면 인쇄가 오류가 있는 것과 오류가 없는 것들이 골고루 섞여 있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는 있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없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 줄로 쭉 있었는데요. 제가 여기 사진을 너무 급하게 해서 못 넣습니다만, 한 줄이 길게 쭉 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난 것도 있습니다. 조금 난 거. 그러면 이게 인쇄 전문가 분이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길게 난 것이 있다가 점점점점점 줄이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거는 아까도 말했던 호킹이, 호킹을 우리 앞에서 기계해서 쭉 눌러요. 쭉 누르면 70파크 정도로 엄청난 고속으로 돌아가면, 닦이는 과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닦았는데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딱 없어졌다가 그 줄이 노라를 완전히 잡아놓고 길을 세워놓고 닦아내야 되는데 안 닦으니까 다시 생기는 거예요. 자, 그 초점을...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쇄에서 바로 나오는 오류, 인쇄물의 오류라는 겁니다. 인쇄물. 인쇄물의 오류의 특징이 이렇게 줄이 가 있더라도 뒤로 갈수록 롤러의 특징상 점점점점 연하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다가 없어지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현장에서 인쇄물들이 나왔고 이거 줄이 있어서 현장에서 투표관리관이 이걸 못 봤느냐 못 봤는데 이걸 못 본 게 어떻게 들어와 있느냐 이런 거는 일단 제쳐놓고 그걸 제쳐놓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쇄물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 점점점 옅어지는 순서가 있는데 현장에서 오산시에서 개표가 된 것도 왜 점점점점 연한 순서로 나오냐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완전히 다 섞여 있어야 됩니다. 연하게 나온 거 그리고 진하게 나온 거 선이 아예 없는 거 그리고 제가 급하게 해서 사진 못 넣었습니다만 선이 가로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전문가문이 가로로 나온 건 또 다른 어떤 인쇄 오류 특징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똑같은 건데 노우라가 길잖아요. 노우라가 길으면 그 끝에 다른 쪽에 그 옆에가 그 이물질이 가로로 가로로 세운 것도 있고 옆으로 세워진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잉크가 다 다르게 요염이 된 상태에서 나온 거예요. 하죠.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길게 나온 검정색이 길게 나오면 그게 여기서 좀 길고 저기서 길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긴 것이 처음에 길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점 짧아지는 그게 전혀 당일 투표지가 인쇄 이후에 섞이지 않는 상태로 그냥 투표하면 투입됐다는 거죠. 그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당일 투표지가 섞이지 않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게 바로 부정의 증거라는 거죠. 예전에 인천연수구에서 그때는 사전투표라고 하셨습니다. 사전투표는 인쇄의 오류고 특징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구주화 변호사님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특정 글자들의 받침 받침이 연속적으로 관외 사전투표였습니다. 관외 전국에서 투표지들이 모여드는 관외 사전투표에서 똑같은 투표지들이 글자의 받침만 색깔이 이상한 것들이 중복으로 나왔다. 연속으로 연속으로 나왔다. 이걸 증언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걸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거는 촬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 남아있을 건데 민경우 갈 때 그런데 그게 연속으로 나왔다. 연속으로 나온 걸 그대로 동영상을 찍었다든지 낮장으로라도 찍었다든지 그거는 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거는 그것도 한 장 찍었어요. 한 장. 그런데 그거는 너무 중요한 증언입니다. 증거 사진은 없다 하더라도 너무 중요한 증언인데 사전투표에서 인쇄의 오류가 나왔다는 인천연수구의 중요한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오산 재검표에서는 예전에 축적됐던 경험들이 다 있으셔가지고 변호사분들도 꼼꼼하게 더 촬영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촬영을 했다. 체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쭉 설명드렸던 것처럼 도저히 인천연수구처럼 도저히 연속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들이 관외의 사전투표에서 인쇄의 오류가 나왔다. 연속으로. 그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이 좀 더 대규모로 대규모로 또 확실한 증거로 사진으로 확실하게 찍혔다. 완벽하게 다 찍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번 이 재검표가 중간에 우리가 보이콧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시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한 장을 더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데 유효표로 했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데 유효표로 했다. 이게 그 대법관들의 자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원고가 아무리 완벽한 증거를 내도 예를 들어서 여기 인수의 한 절반이 날아갔다 하더라도 그거 그만저도 유효표로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될 정도로 대법관들은 대법관들은 모든 그 결과를 정해놨다. 그러니까 아마도 대법관들은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오산시 이 재검표에서는 문제가 있는 투표지는 단 한 장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예전에 선관위가 발표했던 총선 결과 발표 자료와 단 한 표도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그러니까 단 한 장에 단 한 장에 이상한 문제 있는 투표지도 허용해 주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조슈아님 참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세상 살면서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인생지사 채용지마라고 세상일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길 흉 하복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결국은 오산시 재검표가 파행으로 끝났기 때문에 아쉬워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대한민국에서 사법부가 어떤 지금 상태에 있는지 상권 분립이 얼마만큼 와해됐는지 거의 대한민국의 일당 체제와 비슷한 그런 체제가 됐는지를 확연하게 드러낸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투표 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를 대한민국의 대법관 특별일부 김선수 노태학 박정화 도영미 제가 이름도 다 기억하네 제 기억력이 별로 안 좋은데 그 사람들이 투표 관리관 도장이 없는 유효표로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선거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이 있는 모든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그냥 사법부 자체가 완전히 장악이 된 상태구나 그렇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어떻게 번져나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동안 세 번의 재검표를 담당했던 그런 대한민국의 대법원 특별일부 특별일부는 조재현 천대엽 이동원 민유숙 얼마나 내가 많이 했으면 이걸 다 기억 안 해요 아니 나 참 그 사람들은 눈치를 봤거든요 그런데 특별일부는 눈치를 완전히 깽 다 무시해버린 거잖아요 그렇게나 이게 참 좋은 사건이었습니다 세홍지마 앞으로 이런 사건 이게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인지가 될지 긴가민가한 사람들도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것을 유효표다 이렇게 처리한 대법관들을 보고 아 이게 대법원이 완전히 그냥 맛이 가버렸구나 그렇게 봤을 겁니다 감사합니다